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이 발표됐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재난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에게는 특별지원급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을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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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